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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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안 들리니까 도 ㄷㄷ 어 이거 잡았다 ㄷㄷ 아이고 살짝 잡았네요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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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요 오 킬 잡았네요 오 좋아요 징크스가 플래시가 없거든요 이거 가자마자 공 쓰세요 오 좋아요 아 나이스 아 좋네요 요거 이득 많이 보네요 계속 패여 계속 때려요 잡았다 잡았다 잠깐만요 근데 아 나이스 다 잡았습니다 상대방 타워 아니다 지금 안해도 되겠네요 좋아요 좋아요 아 깔끔하네요 역시 티어가 있으시니까 각이 보이시는거죠 이거 미드쪽에 잠깐 대기해보세요 스턴 모시고 대기하다가 루시안 오는거 맞춰서 스턴 가세요 가세요 아이고 스턴을 너무 어두워서 화면이 아 그래도 잡았네요 잡았어요 잡았으면 됐습니다 본인은 전멸이고 탈진까지 있습니다 Q로 날려주시고 Q 날려야돼 지금 날려야돼 오 이거 둘 다 뛰었어요 WW 나이스 좋아요 자 많이 봤어요 이거 잡겠는데요 이거까지 싹 아 파란 카드 궁을 굳이 쓴다면 그렇게 썼으면 됐는데 실드 써주시고 실드를 오 이거 에어본 좋았어요 어이구 잘 어이구 어이구 이게 사내요 와 어이 얘는 왜이래 힐드 있어요 본인 오 이거 다 받네요 랭감당각인데요 노운핑 아래로 지금 조금 정리를 해야될거 같아요 왜냐면 싸이온이 6립 네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다노치는거라 지금쯤 블리치가 와줘야되는데 오우 잘 피했어요 이거는 힐쓰시고 힐 어이구 좋은데요 혼자서 다 어 다 막았어요 야 무빙 좋았어요 잡았죠 다 피했어요 스킬을 궁도 있어요 네 이부터 쓰겠죠 자 좋구요 때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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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잡겠는데요 잠깐만 네 대포에서 네 좋구요 더블킬 어 싸운건다 죽었다 얘 우디르한테 도움핑 찍어요 도움핑 우디르님 본인부터 빠져야죠 본인부터 네 우디르 싸우고 있었네요 여기서 그녀는